네 안녕하세요 범프웨이트 조정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오픈소스 중에서 좋은 도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제 PE툴킷이라는 도구이고요. 요건 이제 펜테스트 아카데미 와이어샤크툴킷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네요. 요건 뭐냐면은 외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 IT 보안 쪽의 강의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강의 들으셔도 괜찮은데 다 이제 영어죠. 영어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든 도구를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. 근데 그 도구가 오픈소스로 오픈이 되어 있고요.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와이파이나 HTTP, HTTPS 이러한 패키지 정보 특히 이제 대량의 패키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싶을 때 이제 와이어샤크나 아니면은 기타 여러가지 이제 도구들을 사용을 합니다. 에스플로이트 같은 도구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네트워크 마이너 그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공개된 것은 와이어샤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. 그래서 패킷 여기 되어 있는 이러한 다양한 패킷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스크립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한번 화면을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같이 그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 다운로드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받으시고 난 뒤에 어디다가 이제 옮겨주시냐면은 와이어샤크 여러분들 윈도우에다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와이어샤크의 플러그인 쪽으로 가시면 바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. 아마 요 파일이 다운로드 받을 것이고요. 요건 제가 이제 압축을 여기다가 하고 또 바깥에다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. 플러그인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요.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플러그인하고 그 다음에 샘플, PK파일하고 우리가 분석할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PA Toolkit에 대한 그런 교육 자료, PPT 자료가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ARP, DHCP 각각에 대한 프로토컬 여기서 지어오는 프로토컬, 폴더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 플러그인 쪽에다가 여기다가 복사를 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되겠죠. 나열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요 도구는 현재 우리 그 루아로 되어 있습니다. 루아요. 근데 루아라는 여러분들 스크립트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. 근데 루아라는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 와이어샤크에서도 뭐 지원이 되겠지만은 어떤 자동 분석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돼요. 파이썬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. 문법도요. 비슷비슷합니다. 그래서 와이어샤크에서도 당연히 이제 사용을 하고 원래 이제 게임 쪽에서 게임에 이제 그 움직이는 거 있잖아.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하는 것들. 그 다음에 이제 게임에 정교한 것들, 위치 정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 이제 루아라는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치트엔진, 치트엔진이라고 메모리 조작, 게임 메모리 조작 같은 거 하는 도구들이 있었죠. 거기에서도 루아라는 스크립트를 지원을 하고요. 게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보안 쪽에서 생각하면은 엠매 메네시 그 쪽에서도 다 기반이 루아 스크립트입니다. 그래서 제 강의를 만약 엠매 메네시를 관련된 것을 들으셨다면은 루아 스크립트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어색하지는 않을 거예요. 조금 이숙할 겁니다. 그래서 루아라는 스크립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압축을 해제하시고 난 뒤에 와이언 샤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근데 이게 조금 살짝 에러가 발생을 해요. 이 util.루아라는 쪽의 경로들을 제대로 좀 얘가 못 잡고 있는데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아마 저 부분이 조금 에러가 발생을 하긴 합니다.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서 샘플을 PA Toolkit 쪽으로 들어가셔서 샘플 아무거나 골라서 HTTP Traffic이라는 거 이게 좀 크거든요. 데이터가 이거를 그래서 끌어오시면은 얘가 이제 열립니다. 패키지 정보가 열려요. 상당히 큰 데이터입니다. 네 상당히 좀 큰 데이터고요.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예전에 제가 와이언 샤크 같은 경우는 기능을 하나씩 하나씩 거의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. 어느 정도요. 이 도구에 대해서요. 근데 처음에 우리가 볼 때 어디부터 좀 요약을 분석하면 스태티스의 컨버세이션 정보 같은 거나 컨버세이션은 이게 이제 프로토콜 TCP하고 그 다음에 UDP 가까이 프로토콜에서 IP 포트 요 기준으로 분석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. 그 다음에 HTTP를 분석하려면 스태티스에서 HTTP 프로토콜 리퀘스트 정보나 이런 것들 이 안에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리퀘스트 정보를 하면은 이렇게 리퀘스트 정보들이 분석이 어느 정도 되죠. 물론 요거에 요거 지금 이제 스태티스 정보들을 충분히 활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이 툴즈에서 더해진 이 플러그인을 좀 한번 이게 살펴보면은 웹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다운로드 파일 같은 경우가 Get Request, Post Request 이게 좀 분류가 좀 상세히 되어 있죠. 아까는 그런 리퀘스트 값이라는 것만 해가지고 그냥 쭉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HTTP에서 이제 방문했던 그런 사이트들 정보들이 있는 것이고요.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. 다운로드 파일 이제 현재 이게 웹 트래픽이기 때문에 HTTP 트래픽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파일을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면은 얘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. 분석을 할 때도 상당히 이쁘게 나오죠. 이쁘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살짝 키워가지고 보시면은 한 번에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. 어떤 다운로드 파일들이 되어 있는지 혹시나 뭐 EX 파일이나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여기다가 EX 파일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하셔도 이제 검색이 되죠. 조금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웹 쪽에 Get Request 정보 아까 그 비슷한 정보들이 이제 분석이 돼가지고 나오겠죠. 근데 이렇게 보면은 파라미터 값하고 패스 값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네모칸 어떤 프레임 프레임 형식으로 이렇게 테이블 형식이죠. 테이블 형식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좀 개발해가지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좀 많이 연구를 했던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도 좀 많이 못 만들곤 있습니다. 시간상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응용을 하시면은 이 오픈 소스를 좀 응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플러그인들을 또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PA Toolkit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잘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분석하고자 하는 악성 코드 분석이나 치매 사고 분석을 할 때 충분히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